도진기 추리소설 선택 늦은 오후였지만 사무실 창 바깥으로 내다보이는 거리는 9월 중순에 찾아온 뒤늦은 태풍이 선사한 비바람으로 먹물을 뿌린 듯 이미 컴컴해져 있었다. 불길한데... 괜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연정은 혼자 피식 웃고 말았다. 검사 호연정으로서의 길지 않은 관직생활을 올해 2월에 그만두고 교대역 근처 테헤란로가 내다보이는 건물 7층에 조그맣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래 예전과 달리 이러저러한 징조라든가 예감 따위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국가라는 가장 안전한 고용주로부터 봉급을 받던 검사 시절이 아늑한 산장이라면 경쟁이 일상화된 변호사 업계는 산에서 하는 비박에 비유될 수 있었다. 예측도 힘들고 대응도 어려웠다. 반드시 노력에 갚아가는 성과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두운 산 중에서 별자리의 의지에 길을 더듬어 찾는 사람의 심정이 되어가는 것이었다. 연정은 서울 북부지검을 마지막으로 근무지에 사표를 냈다. 연정이 사직서를 내러 검사장실에 들렀을 때 평소 그녀를 아끼던 검사장이 물었다. 왜 로펌에 가지 않고 서초동까지 가서 개업을 하나? 어? 힘들텐데 연정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진검 승부를 하고 싶어서요. 연정은 어드벤티지 룰이 없는 제대로 된 게임을 하고 이기고 싶었다. 또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린 변호사 업무는 법률 실력보다 영업능력의 대결이었고 여기서는 통 자신이 없었다. 창유리의 빛은 자신의 긴 그림자 사이로 겹쳐진 비오는 거리를 내다보며 멍해져 있던 연정은 의뢰인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비서의 말에 퍼뜩 깨어났다. 임타분이라고 밝혔다는데 예약한 바도 없고 소개받은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길을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르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란 거의 없다.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오늘의 의뢰인은 그 희귀한 예외에 속하는 모양이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미지의 의뢰인이 들어섰다. 이르니 넘었을성 싶은 할머니였다. 돈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풍채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왜소한 몸집이었지만 은발의 온화한 표정, 예의를 갖춘 태도가 그녀가 살아온 역정의 품격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비서가 내온 찻잔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이렇게 무작정 방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법도를 잘 몰라서...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침 저도 시간이 비어있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연정은 돈이 되지만 무례한 의뢰인보다는 이 할머니처럼 상식이 통할 것 같은 보통 사람들 쪽이 좋았다. 그것도 변호사로서의 영업 감각이 부족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연정은 할머니가 편안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전 임타분이라고 해요. 변호사님한테 상의드릴 일은... 제 손녀딸 일이에요. 제가 법적으로 손녀의 대리인이 된다고 그러더군요. 손녀딸 부모님이 안 계신가 보군요. 네. 타분해 꼿꼿한 자세가 흐트러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먼저 죽은 딸 내 가족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딸의 이름은 백해령이라고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였는데 그쪽 일이 힘들어서 여자는 드물대요. 회사원이었던 사위는 3년 전에 저세상으로 가버렸죠. 암으로 오래 투병했는데 죽기는 정작 교통사고였어요. 혜령이 부부한테는 딸아이가 둘 있었어요. 장녀 현희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대리인인가 후견인인가 그렇답니다. 둘째 현진은 겨우 3살배기였어요. 올 7월 말에 그러니까 두 달 전에 혜령이하고 둘째 현지하고 그만 타분은 목이 매는 듯했다. 잠시 목 아랫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다가 말을 이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나란히 세상을 떠났어요. 저런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어요. 연정은 자신도 모르게 타분해 손을 덥석 잡았다. 의사 딸을 자랑스러워하며 곱게 늙어온 타분은 불과 2개월 전에 딸과 막내 손녀를 한꺼번에 잃은 일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온 걸 보면 그 충격을 채소화하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률 문제까지 얽혀버린 모양이다. 애들이 까여워 못 견디겠어요. 현진은 이제 겨우 더듬더듬 말하게 됐는데 생글생글 웃는 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를 잃고는 정작 지도 얼마 살아보지 못하고 해령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지금 제일 불쌍한 건 현이에요. 아빠를 잃었고 이번엔 또 교통사고로 엄마와 동생까지 잃었잖아요. 딸이 의사였지만 사실 남긴 돈이 없어요. 목동 2대학병원에서 일했는데 사위가 몇 년간 암으로 투병하면서 거기에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차도 소형차를 몰았답니다. 저는 교직생활하다가 은퇴해 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예요. 영감님을 오래전에 여의고 시골에서 혼자 사는 힘없는 노친네주여. 그래서 지금 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기만 해요. 딱 한 가지 바라보고 있었던 게 해령이의 생명 보험금이에요. 한 5억 정도 되는데 보험금 수치이니 손녀딸 둘로 되어 있거든요. 현지도 엄마 따라 가버렸으니 원래 보험금이 현이한테 다 오게 되어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지금이 안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는 거군요. 연정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투지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생명보험에 든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만한 사유란 없다.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사소한 절차적 문제나 숨겨진 약관 조항 따위를 들먹이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허위는 변호사인 자신이 얼마든지 부수어줄 수 있다. 연정은 자신의 차 말했다. 걱정 마세요. 받아내실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던가요? 그게 딸아이가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안에 자살한 거여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네요. 자살이요? 조금 전에 교통사고라고 의외의 말에 연정도 놀랐다. 교통사고로 죽은 건 맞는데 경찰 조사에서 자살로 결론이 나왔대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묘한 호기심에 연정은 이야기를 재촉했다. 사고가 난 건 두 달 전인 7월 말이에요. 현이 그러니까 큰손녀가 여름방학이 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저희 집에 며칠 있기로 했거든요. 아참 저는 태안반도 근처 시골 마을에서 조그맣게 텃밭을 가꾸면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지금은 현이 때문에 서울에 와 있지만요. 혜령이는 그날 병원일을 마치고는 애들 데리고 태안반도에 있는 제 집까지 내려왔어요. 현이만 저희 집에 내려두고 어린 현지를 다시 차에 태우고 밤늦게 서울로 돌아갔죠. 다음날 병원에 출근해야 하니까 무리를 한 거랍니다. 현지는 뒷좌석 유아용 가시티에 앉혔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부터 태풍이 몰려왔는지 갑자기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어요. 그럴 줄 알았다면 다른 날 내려오게 하는 건데 서울로 급히 돌아간다고 빗길 해안가 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절벽 아래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고 경위에 관해 경찰이 하는 말이 그래요. 혜령이가 운전 중에 외과용 메스로 자기 손목을 그었다는 거예요. 네? 운전 중에 손목을요? 연정은 놀랐다. 욕조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하는 경우는 들어보았어도 운전 중에 손목을 그따니 게다가 뒤에는 아기를 태운 채 숱한 사건을 접해온 연정으로서도 경악할 일이었고 전대미문의 괴사건이었다. 그렇다네요. 저도 혜령이 시신을 봤는데 손목이 처참하게 그어져 있더군요. 손목을 그었다기보다는 반 잘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경찰 얘기로는 아기하고 동반 자살하려고 운전 중에 손목을 그었대요. 운전하던 차는 가드레일을 부수고 바닷가 절벽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아기까지 같이 죽었고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결론인데요. 혹시 빗길에 단순 교통사고인데 절벽에 떨어지면서 뭔가 날카로운 것에 부딪혀 손목이 잘린 것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자살이 아니라 그냥 사고인 거고 보험금 수령도 문제없을 텐데요. 딸아이의 사인이 손목 출혈로 인한 걸로 밝혀졌답니다. 절벽 밑으로 차가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도 컸지만 더 직접적인 사인은 손목의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출혈이 과다해서라더군요. 타분의 말에는 울음기가 섞여있었다. 보험회사는 경찰 조사를 근거로 자살로 단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저는 도저히 해령이가 자살했다고 믿을 수 없어요. 그날 우리 집에 큰 손녀를 맡기고 갈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현지까지 같이 동반해서 자살했다니 그건 말이 동반자살이지 살인이잖아요? 그런 참혹한 짓을 할 리가 평소에 따님 그러니까 해령 씨는 어땠나요? 남편분도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신 데다가 혼자서 아기까지 딸 둘을 키우기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혹 우울증이라든가 해령이하고 사위하고 사위가 좀 각별하긴 했죠. 연애할 때부터 아무도 못 말릴 정도였고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사실 제 마음은 좀 그랬어요. 사위가 내리 4년을 암으로 온갖 치료를 받느라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정작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슬프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데 가라고 명복을 피는 마음이 더 컸죠. 오랫동안 불치병 환자를 돌보아 온 가족들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해령이야 물론 많이 슬퍼했죠. 그래도 애들 때문에라도 내색은 절대 안 했어요. 우울증에 빠졌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다만 아빠 없이 커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을 정말 끔찍히 생각했어요. 저도 해령이한테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 애가 동반 자살 이라니요. 설사 자살을 한다고 해도 혼자 하지 현직까지 죽게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연정은 조심스럽게 타분을 위로했다. 그런 건 제삼자인 제가 들어도 믿기지 않네요.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제게 맡기고 걱정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타분히 돌아간 뒤 연정은 내일부터 꽤 바빠질 듯한 징조를 감지했다. 연정은 다음날 사무실 직원을 태안반도로 내려보냈다. 백혜령과 이현지 사망교통사고를 담당한 관할 피경찰서에 가서 유족 측 변호사임을 밝히고 수사기록을 복사해오도록 했다. 용도는 보험회사와의 소송용이라고 밝혔다. 직원이 받아온 경찰기록 사본은 두 사람이나 죽은 사고치고 매우 얇았다. 경찰의 결론은 타분의 이야기와 거의 일치했다. 경찰이 조사에 확인한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고일시는 7월 28일 밤 10시 30분경 엄청난 폭우가 내려 시계가 불투명하고 운전하기에 극히 힘든 날씨였다. 백혜령은 생후 30개월 남짓된 자신의 둘째 딸 이현지를 뒷자리 유아용 카시트에 태운 뒤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반도를 가르는 603번 바닷가 지방도를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렸다. 백혜령은 남편을 3년 전 여의고 나서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인다. 괄호 안에 이는 치료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경찰의 추측인 듯 했다. 괄호 닫고 백혜령은 빗길을 과속으로 주행 중 충동적으로 왼손을 창밖으로 내밀고는 오른손으로 핸드백에서 수술용 메스를 꺼내어 왼쪽 손목 동맥을 깊숙이 잘라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순 후 낭떠러지가 있는 앞쪽으로 돌진하여 절벽 아래로 추락하였다. 운전자 백혜령과 뒷자리에 탄 아기 이현진은 거의 동시에 사망하였다. 백혜령은 왼손목 동맥이 잘려 몸안의 피가 거의 다 빠져나온 끔찍한 상태였다고 했다. 백혜령의 사인은 출혈과다와 뇌진탕 골절 등인데 어느 쪽이 앞선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었고 이현진은 전신 무차별 타박상 골절과 뇌진탕이 사인이었다. 기록에는 백혜령의 사체 사진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고 사고 현장에 간략한 약도 및 사진이 몇 장 편철되어 있었다. 현장 약도에 따르면 가드레일과 절벽까지는 약 20미터의 거리가 있었다. 또한 그 사이에 나지막한 잔목이 들어서 있었다. 여기까지만 봐도 당장 일어나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우울증에 시달린 나머지 충동적으로 손목을 그어 자살한다는 사건 자체의 괴상함은 제쳐놓고라도 해령의 왼손목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주저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저흔이란 자살할 때 단번에 죽을 만큼 찌르지 못하고 깊이가 얕은 상처를 수차례 내는 걸 말한다. 죽음에 대한 마지막 두려움이자 망설임의 흔적이다. 그런데 이 주저흔이 없다면 일단은 자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또 해령은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즈음 이미 과다 출혈 상태였다고 했는데 손목을 그은 후 출혈로 죽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분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손목을 그은 후 차가 5분 동안 혼자 빗길을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뭇까지 깔아눕히고 절벽으로 다이빙 했다는 것인가?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검찰 역시 백해령의 자살이라는 경찰의 결론을 승인하고 사건을 종결지은 상태였다. 분명히 경찰이나 검찰의 결론과는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 백해령 모녀 외에 누군가 즉 제3의 범인이 있었다고 치자 그가 백해령의 손목을 그어 자살로 위장해 살해한 다음 차를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으로 위장한다. 이런 가설은 어떨까? 적어도 백해령이 몇 분간의 출혈 이후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된다. 압도적인 논리는 못 되더라도 경찰이 제시한 자살설 정도만큼의 설득력은 있지 않을까? 자살이 아니라는 걸 입증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타살의 의혹만이라도 강하게 제기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만약 거절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 민사소송의 구조상 원고 측에서 자살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자살이다 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살의 의심만 강력히 부각시키면 된다. 이 사건에선 타살의 의심이 충분하다. 이건 되는 사건이다 라고 연정은 확신했다. 연정은 피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백해령 사건 조사의 책임자인 교통계 장이철 경위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전 호연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백해령 이현지 교통사고 건에 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장이철 은 우호적으로 응대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록도 복사해 가셨죠? 어떤 게 궁금하시죠? 자살로 결론을 내리셨던데요.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요. 의문 가질 게 뭐 있습니까? 장이철 목소리가 금세 냉랭하게 변했다. 서울에 웬 낯선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해 이미 끝난 사건을 뒤적이며 경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 경찰로서는 불쾌할 법도 했다. 연정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경찰에서는 백해령씨가 주행 중에 자기 손목 게다가 정맥도 아니고 동맥을 그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의식이나 통제능력을 잃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엑셀을 밟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력을 잃고 관성만으로 움직이는 차가 혼자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부수고 나뭇까지 짓밟고 20미터 가량이나 돌진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타이밍의 문제죠. 기록에는 자세한 내용은 빠져있어서 문회안의 입장에서는 오해하시는 것도 당연한데 장희철은 시그머니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내세웠다. 백해령씨는 비오는 커브길에서 엄청 과속을 했어요. 타이어 흔적으로 보면 거의 100킬로 가까운 속력이었죠. 거긴 말이죠. 구불구불한 지방도에다가 밤에 빗길이었어요. 그걸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죠. 그때 손목을 확 그은 겁니다. 그게 하필 커브길 가드레일 바로 앞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과속으로 달리던 차는 바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수고 힘이 남아 벼랑 끝까지 가서 떨어진 거죠. 백해령씨의 사인이 출혈과다였다면서요? 그렇다면 출혈과다로 죽은 다음에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출혈과다라면 아무리 빨라도 사망까지 5분은 걸리는데 백해령씨가 손목을 긋고 차가 벼랑에서 떨어지기까지 5분씩이나 걸렸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부검 결과를 잘 읽어보시면 출혈과다는 사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출혈과 추락으로 인한 뇌진탕 골절 타박상 뭐 이런 게 복합적인 사인으로 돼 있어요. 그건 의사가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 말은 동맥을 자르면서 거의 동시에 벼랑으로 떨어져 뇌진탕을 입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떨어진 뒤에도 출혈은 계속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 원인이 돼서 사망을 한 거죠.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다른 이유로 손목에 상처를 입었을 수는 없을까요? 전혀요. 죽은 후에 손목이 잘렸다면 출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심장이 멈춘 후 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타살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장희철은 혀를 끌끌 찼다. 변호사님도 참 생각해 보세요. 타살이라면 제3자가 백혜령씨 손목을 그었다는 얘긴데 도대체 달리는 차 안에서 누가 간 크게 운전자의 손목을 그습니까? 차가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범인 자신도 죽는데요. 또 백혜령씨는 왼손목에 상처가 났어요. 범인이 조수석에서 손목을 찌른다면 백혜령씨의 오른손에 상처가 있어야겠죠. 또 어찌어찌 해서 범인이 백혜령씨 왼손목을 그었다 쳐도 달리는 차에서 어떻게 범인이 도망을 갑니까? 차는 손목을 그은 후 곧장 절벽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설명은 백혜령이 운전 중 자해했다는 경찰의 가설하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불과했다. 마치 뱀이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무는 것과 같은 논리였다. 하지만 연정은 이런 점을 따지고 들어 장희철과 입씨름을 하는 건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런 건 어떨까요? 백혜령씨가 운전 부주의로 벼랑 아래로 떨어졌는데 마침 그때 창밖으로 왼손을 내밀고 운전하던 중이었고 떨어지면서 뭔가 날카로운 돌이나 나무 같은 것에 손목이 찔려 다쳤다던가. 연정은 자신이 말해놓고도 무리한 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나 장희철에 힐란하는 듯한 답변이 되돌아왔다.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아세요? 내일은 태풍이 몰려와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한치 앞도 안 보였을걸요? 차 유리창이 1cm만 열렸어도 비가 들이쳤을 겁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열고 창밖으로 왼손을 내밀고 운전을 했겠습니까? 뒷좌석에 애기까지 있는데 또 손목의 상처는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물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메스로 그은 거라니까요. 부검의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메스는 발견되었나요? 그럼요. 차 안에서 피 묻은 채로 발견됐어요. 운전석 밑에서. 백혜령씨의 지문도 당연히 있고요. 다른 사람 지문은 없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손목 상처에 주저흔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던데 과연 자살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역시 취약점인지 장희철의 목소리는 다소 수그러들었다. 운전하다. 울컥해서 손목을 잘랐을 정도니까요. 보통의 자살자하고는 다른 심리 상태였다고 봐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휙 뭐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현장의 피자국은요? 그거야. 아무리 피가 많이 흘렀다 해도 어마어마한 폭우였으니까 다 씻겨 나갔죠.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화를 끄는 연정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차를 운전하던 중 손목을 그어 자살했다는 게 너무나 상식 밖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출발했지만 장희철의 설명을 듣고 보니 경찰의 의견에 딱히 모순된 점 또한 없어 보였다. 아니 오히려 메스 지문 손목의 상처 사인 등을 종합해보면 다른 설명이 어려울 것 같다. 제3자에 의한 살인이나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은가. 도대체 자살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3자나 사고에 의해서 운전자의 손목 동맥이 잘릴 수 있단 말인가. 백혜령 자살설로 결론 내린 경찰 의견을 검찰도 승인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하지만 선뜻 납득해버리기 싫은 감정이 뿌연 의혹으로 변해 연정의 마음 한구석에서 위화감을 던져주었다. 앞뒤가 맞는 설명이 된다고 하여 진실은 아니다. 우리 딸이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유족의 비논리적인 감이 경찰이 모아온 차가운 사실의 조합보다 더 많은 진실을 내포할 때도 있다. 살인이든 자살이든 물리법칙에 맞는 설명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동기다. 동기라는 인과를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동기 없이는 사건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을 구성하는 블록이 차례차례 맞아 들어가 물리법칙에 근거한 모든 의심을 잠재운다 하더라도 동기가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해령의 모친인 타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해령의 자살은 선뜻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연정은 백해령이 가입했던 비생명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입장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백해령씨 사건 변호사인 호연정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무적이면서 기름기 많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험사에서는 백해령씨가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살로 단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경찰 조사에서 자살로 결론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로서는 경찰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몇 마디 이의를 피력해 보았지만 상대방은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어서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연정은 백해령의 보험금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바꿔줄 것을 청했다. 이번에는 점잖고 친절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넘어왔다. 전화 바꿨습니다. 저는 부장 김기환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백해령씨 생명보험금 지급건 때문인데요. 저는 유족의 대리인인 호연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용건은 아실테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해령씨가 자살했다는 경찰의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경찰의 의견일 뿐이고 사실상 백해령씨가 자살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의 결론에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곤란합니다. 물론 유족들 충격이 크시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달리는 차 안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더구나 아기도 뒤에 타고 있었는데 아무리 경찰 조사라도 너무 비상식적인 결론 아닐까요? 아하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 조사는 경찰이 전문가니까요. 저희는 사고에 관해서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보험사고라는 게 원래 세상의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들이 다 생깁니다. 이번 것도 그런 건 중에 하나겠죠. 상식에 호소하는 연정의 의문 제기에도 김기환은 꿋꿋하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보험사에서는 백혜령 씨가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신 거겠죠. 김기환은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말을 조심하고 있었다. 상대방이 변호사인 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을 어떻게든 막거나 파장을 줄이려는 방침을 철저히 우선하고 있는 듯 했다. 백혜령 씨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출혈과다뿐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뇌진탕 골절 타박상도 복합적인 사망 원인이 돼 있고 어느 쪽이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손목 동맥을 그어서 출혈과다로 사망한 거라면 몰라도 추락해서 뇌진탕으로 죽은 거라면 결과적으로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추락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죽은 거라고 하더라도 역시 자살하려고 운전 중에 손목 동맥을 긋는 바람에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발생한 거니까 그 역시 자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김기환의 답변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김기환의 말이 옳았다 연정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슬쩍 내비치고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경찰 조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헛개비 같은 위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연정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외과의사라도 메스를 갖고 다닐 전화기를 내려놓고 굳은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있던 연정은 불쑥 혼잣말을 내뱉었다 의자를 빙글 돌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들었다 확실히 이상했다 핸드백 핸드백에 수술용 메스를 넣어 다닌다는 건 참으로 참으로 드문 일이다 백혜령이 자살하려고 미리 메스를 준비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충동적으로 자살했다는 경찰의 견해와 모순된다 경찰의 결론은 그날 밤 운전하다가 갑자기 우울증으로 자살의 충동이 잃어 백에서 메스를 꺼내 자해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백혜령이 평소에 메스를 백에 넣어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애당초 자살하려고 메스를 갖고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기를 뒤에 두고 달리는 차 안에서 손목을 그어 죽는 자살 계획을 세운다는 건 무슨 퍼포먼스도 아니고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자살이라면 분명 충동적 자살이다 그렇다면 마치 손목을 그으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메스가 백혜령의 백에 들어 있었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면 그걸 현장에 갖고 와서 휘두른 제3자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미리 계획된 범죄라면 굳이 메스를 살인 흉기로 선택하진 아닐 것이다 수많은 칼을 제쳐두고 굳이 구하기 힘든 메스를 택할 이유가 없다 만약 범인이 의사라면 특히 외과의 의사라면 메스를 흉기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 계획 살인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메스는 그에겐 친숙한 도구겠지만 현장에 남겨진 흉기로 너무나 쉽게 범인이 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스스로 직업을 드러내는 흉기를 준비할 정신나간 범인은 없다 그렇다면 역시 메스는 어떤 이유로 현장에 존재한 우발적인 흉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떤 이유란 역시 범인이 외과 의사이며 수술 준비 따위의 업무적인 일로 현장에 갔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됐을 때 마침 갖고 있던 편리한 도구 메스를 들게 된 것이 아닐까 또 달리는 차에 범인이 뛰어들 수는 없는 일이니 그 폭우 속에서 범인은 백혜령의 차를 멈추고 올라탔다고 봐야 된다 백혜령은 비오는 밤 차를 세워 길 위에 있던 킬러를 태워주었다 낯선 사람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범인은 백혜령이 잘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외과의사인 자가 아닐까 혹시 동료 의사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 가만있자 이대학병원이면 분명 누군가 있었는데 연정은 사람 맨 밑단에 처박아두었던 여고동창회 명부를 꺼냈다 한참을 뒤적이던 연정은 백혜령이 근무하던 목동 이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친구의 이름을 찾아냈다 갑자기 전화와서 놀랐어 고등학교 때 우린 거의 알지 못하고 지냈는데 흰가운에 무태안경을 쓴 자그마한 키의 송체리는 반갑다는 건지 나무라는 건지 모를 묘한 어조로 말했다 이 대학병원 이 대학병원의 바쁜 하루는 끝나가고 있었고 외래환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중이었다 연정과 체리는 로비에 적당한 빈의자에 앉아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 고교시절 문과인 연정과 이과인 체리는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친해질 기회는 갖지 못했다 연정이 미안한 기색을 띠며 말했다 그렇네 내가 필요하니까 겨우 연락하게 되네 무슨 일이야 이제 와서 나하고 사귀려고 온 건 아닐 테고 일과 관련된 거지 어 사실은 너네 병원에 백혜령 씨 있잖아 백 선생님 그분은 교통사고로 애기하고 같이 돌아가셨는데 아 그 사건을 네가 맡은 거구나 체리는 그 인연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래 보험금 문제가 좀 있어서 연정은 굳이 살인이니 자살이니 하는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런 단어는 익숙하지 않은 상대방을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게 만든다 넌 지금 무슨 과 담당하고 있니 나 가정의 과 백혜령 씨하고는 잘 아는 사이였어? 글쎄 과도 다르고 나이차도 좀 입국해서 그다지 인사만 하는 정도였지 어떤 분이셨어? 매사에 열심히 이셨지 근데 한 번도 회식 같은데 나오신 적이 없었어 그래서 더 친해질 기회가 없었어 일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직행이셨지 항상 근데 외과의사들이면 수술용 메스를 쓰잖아 그렇지 그 메스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뭐? 메스를? 체리는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그런 위험한 걸 왜 갖고 다니니?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없구나 그런 건 수술실에서 보는 걸로 충분해 그럼 변호사는 법전 들고 다니니? 연정은 내심 회제를 불렀다 역시 백혜령이 그때 메스를 갖고 있었다는 건 이상하다 백혜령 씨하고 특별히 친하게 지낸 분 없어? 좀 소개받았으면 싶은데 글쎄 난 잘 모르겠고 같은 외과 선생님들하고는 친했겠지 내가 외과 선생님 한 분하고 친한데 소개해 줄게 고마워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연정은 체린과 같이 외과 쪽으로 걸어왔다 체린은 한 외과의의 방에 쑥 들어가서는 막 퇴근하려는 글을 붙잡고 갑작스럽게 연정을 소개했다 아 네 백선생 사건 변호사님 이시군요 그는 연정을 데려다만 주고 가버리는 체린과 눈앞에 연정을 번갈아 보며 당황스러워 했다 사람 좋아보이는 중년의 의사로 이름은 이국원 이었다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물론이죠 백선생이 일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는 흔쾌히 수락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먼저 탄식조로 사고 얘기를 꺼냈다 아 교통사고로 아기하고 같이 죽다니 그런 불쌍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병원 내에서는 자세한 사고 내용은 모르고 단지 교통사고로 아기와 같이 명을 달리한 정도로만 알고 있는 듯했다 백혜령씨 하고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셨나요? 아마 저하고 제일 친했죠 이 국어는 피씨 누구나 편하게 느끼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성격이었다 연정은 잘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분이셨어요 백혜령씨는? 밝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어요 남편 일꾼은 애들만 생각하고 정신없이 살아왔죠 우울증에 빠져있지는 않았나요? 천만에요 얼마나 씩씩했는데요 본인이야 물론 가끔은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전혀 내색을 안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좀 무너지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지 어째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애들 생각하면 그럴 틈이 없다나요 남편분이 죽은 뒤엔 오로지 애들 뿐이었군요 그런 셈이죠 혹시 만나는 남자분은 없었나요? 아 사실은 우리 과에 남자선생 한 사람이 대시를 했었죠 그래서요? 우리도 권했는데 백선생이 결국 싫댔어요 어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마흔 중반된 이혼남이에요 인물도 좋고 성격도 무난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거절했는지 혹시 아세요? 하하하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남녀문제라 백혜령은 이국언과 남녀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무래도 동성이 아니니 더 그랬을 것이다 그분 이름은요? 어 김형진 이라고 연정은 최후의 질문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 좀 이상한 질문인 건 압니다만 혹시 백혜령 씨가 평소에 메스 같은 걸 갖고 다니지는 않았나요? 이국언은 눈을 크게 뜨더니 예상 외에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예? 연정이 더 놀랐다 말도 안 된다는 답을 기대했던 연정으로서는 불이 타였다 백 선생은 평소에 핸드백에 수술용 메스를 넣고 다녔죠 도대체 왜 그러셨죠? 아 백 선생한테는 참 아픈 기억이었죠 남편도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정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구요 그래요 그때 둘째 현진은 아직 뱃속에 있었죠 현인은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남편 공기 좋은데 데리고 간다고 차를 타고 강원도 산속 어딘가로 가던 중이었대요 오대산 쪽이라던가 겨울이었어요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크게 났어요 백 선생은 다행히 멀쩡했는데 운전하던 남편이 많이 다쳤어요 들이받을 때 백 선생 살린다고 자기 쪽으로 핸들을 돌렸나봐요 근데 깊은 산속인데다가 폭설 빙판에 구급차가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응급조치만 잘했으면 남편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백혜령씨가 의사인데 왜 응급조치를 못했다는 거죠 남편이 기흥이 생겼어요 기흥이라면 폐에 공기가 차는 병 아닙니까 네 정확히는 능막에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폐를 눌러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죠 외상성 기흥은 교통사고 때 생기는 수가 가끔 있어요 그럼 응급조치라는 건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급하면 폐에 구멍을 뚫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스 하나만 있었으면 폐에 구멍을 뚫어서 목숨을 건졌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선생은 자신이 외과의사면서도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남편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런 일이 상상만으로도 연정의 호흡조차 막혀오는 양 괴롭게 느껴졌다 네 그 일에 충격이 컸던지 그 사건 뒤로는 항상 메스를 휴대하고 다녔어요 그랬군요 아내로서 외과의로서 외과의로서 이중의 자책감을 가졌겠네요 어떤 트라우마였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다시 그런 상황을 겪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 국어는 안타깝다는 듯 눈을 감았다 연정은 백혜령의 슬픈 개인사를 듣게 되어 가슴이 울컥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낭패감에 휩싸였다 백혜령은 메스를 가지고 다녔다 연정의 머릿속에서 경찰이 내린 자살설의 망령이 다시금 부활했다 경찰은 휴대하던 메스로 스스로 손목을 그었다지만 아무리 외과의사라도 메스를 가지고 다닐 리가 없다는 데서 연정의 의혹이 출발했다 그런데 백혜령은 남편을 잃은 아픈 기억 때문에 자책인지 집착인지 메스를 항상 갖고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정은 백혜령에게 프로포즈했다던 의사 김형진의 방을 찾아갔다 마침 그는 비번이었고 방은 비어있었다 이 국원으로부터 받아낸 김형진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빛이었지만 백혜령 사건의 변호사라고 밝히자 기꺼이 응락했다 늦은 저녁 연정은 폭우에 잠긴 한강이 꿈속처럼 내다보이는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백혜령이 죽던 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겠지 감상에 잠겨있던 연정 앞에 김형진이 편안한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중년의 나이가 무색하게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몸을 가진 호남이었다 의사라기보다는 스포츠맨처럼 보였는데 그 점이 외려 의사라는 정적인 직업에 더해져 매력의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백선생 사건 잘 부탁합니다 먼저 털털하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해왔다 성격 또한 남자다웠다 네 안녕하세요 쉬시는데 죄송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님 만나서 백선생은 저 세상에서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김영진은 연정의 열성이 고마운 모양이었다 백선생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백혜령씨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거라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요 저런 교통사고로 알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자살했고 교통사고는 그 이후에 난 거라고 보고 있더군요 연정은 자세한 속사정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김영진은 안타까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가만히 있자 현희라고 백선생 어린 딸이 있는데 힘들겠군요 백선생이 모아놓은 돈도 없는 걸로 아는데 병원에서 모금운동을 하긴 했지만 큰 돈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요 평소에 백혜령씨가 우울해하는 일이 많았나요 제가 알기론 아닙니다 오히려 무척 밝았어요 힘들면서도 늘 웃는 게 그 사람의 매력이었죠 가늘어진 그의 눈에 그리움의 빛이 감돌았다 병원 일에서는 어땠나요 가사일하고 병행해야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 힘들었겠죠 그래도 일에는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도 강했고 집안일 때문에 병원일을 등한시한다는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했어요 지난번 사고 때도 다음날 출근 때문에 빗길에 서울로 급히 올라오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날은 마침 제가 비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바꿔달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됐는데 김영진의 말에 한쓰러움이 묻어나왔다 연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듣기로는 백혜령씨 하고 남녀로서 가깝게 지내셨다구요 네 맞습니다 백선생한테 제가 차였지만요 역시 말을 시원하게 한다 연정은 자신도 의아해졌다 의사라는 든든한 직업에 외모 성격 모두 호감인 이 매력적인 중년남을 백혜령은 왜 거절했을까 백혜령씨가 왜 싫다고 하셨는지 혹 여쭤봐도 될까요 하하 사실 뭐 제가 남자로서 잘난건 없지만 우리 나이에 서로 보완하면서 의지하고 살면 좋잖아요 백선생도 절 그다지 싫게는 생각 안했고 그래도 백선생은 아이들 문제가 걸렸나봐요 저는 이혼하고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둘 키우고 있거든요 같이 살면 아무래도 자기 아이들한테 소홀해지고 애들이 낯선 오빠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됐던 것 같아요 드러내서 말은 안했지만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전 일단 물러나 기다리기로 했죠 백선생의 둘째 현지가 아직 아기라서 더 그럴 거다 현지가 커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마음이 바뀔 거다 뭐 그런 기대로 말이죠 그랬군요 남자의 깊은 배려심에 감탄한 연정은 다시 한번 그를 쳐다보았다 이날 하루의 성과는 희비가 갈리는 것이었다 백혜령이 평소에 메스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경찰의 자살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충동적으로 자살할 마음을 먹을만한 우울증 따윈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엔 다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들 병원일 밝은 척 안 아픈 척 가면을 썼지만 그녀에게 인생은 아수라장이었을 수 있다 적어도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 평소에 우울증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뒤집으려면 역시 사건의 외부에서부터 밝혀나가야 한다 연정은 재차 결론을 내렸다 연정은 사고 현장인 태안반도까지 가보기로 했다 사무장과 직원들은 소용없다며 모두 말렸다 변호사의 업무란 원래 당사자가 가져다주는 서류를 책상에서 검토하고 사실을 법리적으로 재정리해 법정에 들고 나가 온갖 공방을 펼치는 일이다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는 일은 많지 않다 직원들은 승산도 없는 사건에 또 연정의 고집이 발동했다며 어이없어했다 하지만 이미 M.I인 소나타 승용차에 올라타 서해안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연정의 눈에는 이대로 맥없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실체 없는 예감에 사로잡혀 승부가 기울어진 게임을 물고 늘어지는 승부사의 동물적 감각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가 603번 지방도로를 올라탔다 다행히도 태풍은 전날 밤을 끝으로 단말마에 바락을 남긴 채 수명을 다했고 청명한 가을하늘이 아무 일 없었던 듯 시침을 뚝 떼고 펼쳐져 있었다 해령이 죽던 날은 분명 지옥의 레이스였을 터이지만 맑은 날에 603번 지방도는 기분 좋은 길이었다 굴곡이 심한 도로여서 사고 현장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시간은 꽤 걸렸다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은 이미 말끔히 수리되어 있었다 반짝거릴 만큼 새것이라 확 눈에 띄었고 덕분에 현장임을 알아보기 쉬웠다 연정은 도로가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렸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심한 커브길이었고 가로등 하나 없어 매우 외진 느낌을 주었다 폭우가 내리는 밤이라면 헤드라이트를 켰다 하더라도 시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물론 자살하려는 자가 실행에 옮기기에도 분명 좋은 장소였으리라 가드레일을 가드레일을 타넘고 절벽 가장자리까지 걸어가 보았다 경찰 조사대로 가드레일에서 절벽 가장자리까지는 20미터 정도였다 그날 백혜령의 차에 부딪혀 쓰러졌던 나무들의 잔해는 복구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힐을 신고 왔는데도 걷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연정은 긴 다리로 성큼성큼 절벽 가장자리까지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깊이는 약 20미터 정도에 불과해 절벽이라고 부르기에는 미흡했지만 떨어지면 즉사를 피할 수 없을 듯 했고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연정은 아찔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마음이 가라앉혔다 앞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절벽 바로 아래는 큼지막한 돌들이 삐죽삐죽 질서없이 솟아있었다 연정이 발을 디딘 절벽 부근은 사암과 흙으로 이루어진 듯 꽤 물러보였고 백혜령의 차가 내달렸을 가장자리 부근은 일부가 부서져 나가 있었다 땅이 심하게 뭉개져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연정은 준비해온 국화꽃 두 송이를 조심스레 절벽 아래로 뿌렸다 자살이라니 난 믿지 않아요 진실을 꼭 밝혀낼 겁니다 현이는 제가 반드시 지켜줄게요 이젠 고단한 세상 잊어버리고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현재도 안녕 연정은 피경찰서로 향했다 사고 현장에서 꽤 멀었다 며칠 전 통화했던 장희철 경위를 만나는 대신 사고 현장에서 발로 뛰어 조사실무를 담당했던 박태호 경사를 만나 좀 더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박태호는 30대 중반에 성실해 보이는 경찰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찾아와 예의바르게 앉은 늘씬한 미모의 여 변호사에게 호감을 느낀 듯 연신 미소를 띄면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권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변호사님 멀리까지 오셨는데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 제가 괜히 죄송하네요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신 분으로서 몇 가지 말씀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게 궁금하시죠 백혜령씨 손목의 상처는 어떤 거였나요 웬 손목 동맥이 정확하게 잘려있었어요 보통 손목을 찔러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맥을 자르고 서서히 죽습니다 동맥은 손목에서도 깊숙한 지점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찾기도 어렵고 자르는 것도 어렵죠 백혜령씨는 외과의사라서 그런지 한 번의 메스질로 손목 깊숙한 곳에 있는 동맥을 정확하게 잘랐어요 메스로 손목을 잘랐다면 단순한 교통사고만은 아니군요 그렇죠 사고사는 적어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타살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을 부정하시는 이유는 뭐죠 박태우는 다 예상된 질문이라는 듯 자신있게 대답했다 아기는 뒷좌석에 있었으니까 범인이 따로 있었다면 조수석에 앉았겠죠 하지만 거기서 메스로 백혜령씨의 왼손을 찌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찌른다면 오른손목을 찔렀겠죠 또 빗길을 과속으로 달리는 차에서 운전자를 공격하면 자신도 죽음을 감수하는 겁니다 미친자가 아니고서야 그럴 리는 없겠죠 게다가 손목을 그은 후 차가 곧 벼랑으로 떨어졌는데 범인이 탈출할 틈도 없었습니다 제3자 범인설은 성립이 안됩니다 장희철 경유의 말과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건 달리는 차 안에서 백혜령씨를 공격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고요 현장에서 어떤 이유로 가령 백혜령씨가 차를 정차하고서 범인하고 말다툼 같은 걸 했고 거기서 범인이 백혜령씨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걸로 위장해서 살해한 다음 다시 차를 움직여서 아기와 같이 절벽으로 떨어뜨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제3자 범인설이라면 물론 그런 시나리오밖에 없겠죠 에헤 하지만 그건 현장 상황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어째서죠 연정도 맞지 않는 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었다 범인이 백혜령씨를 살해한 후 차를 움직였다고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분명히 차가 주행 중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수고 절벽으로 떨어진 흔적이 남아있어요 타이어 자국이니 스케이드 마크 같은 거 아시죠 그 흔적 속에 사고는 다 기록돼 있습니다 정차시킨 상태에서 살해 후 차를 다시 인위적으로 옮겨놓고 타이어 흔적만을 위장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고 직전에 휴대폰 통화한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없어요 당연한 거지만 휴대폰은 배터리하고 분리된 채 박살나 있었습니다 차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연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화재를 돌렸다 사고 당시 사체의 상태는요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백혜령 씨는 운전석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는 매지 않은 상태였어요 운전석 쪽 유리창은 말씀 좀 죄송한데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구요 아 네 그냥 뭐 자살하려는 사람이니까 벨트 따위는 안 맸었겠죠 네 자살서를 부정하러 온 연정에게는 정황상 불리한 사실이었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그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는 위험한 빗길에 아기까지 태운 상태에서는 안전벨트를 당연히 채웠을 것이다 운전석 쪽 유리창은 반쯤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그 열려진 사이로 백혜령 씨의 왼손이 창 밖으로 나와 걸쳐져 있는 상태였고 운전석 문짝은 떨어질 때의 충격 때문인지 고장나서 열리질 않았어요 아이 시체를 빼내는 것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비도 엄청 왔으니까요 메스는 운전석 시트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백혜령 씨 지문도 물론 나왔고요 큰 기저귀 가방이 뒷좌석 쪽에 있었고 작은 손지갑이 앞좌석 바닥에서 발견됐어요 아마 백혜령 씨는 평소에 손지갑 안에 메스를 넣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외과의사 중에는 원래 괴짜가 많답니다 연정은 메스가 있었던 까닭을 알고 있다 박태훈은 이야기가 적절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 버렸다고 생각했는지 헛기침을 한 후 말을 이었다 사인은 출혈과다와 뇌진탕 등이 복합적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진탕은 추락이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고 출혈은 물론 손목 동맥을 자른 것 때문이죠 자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맥이 잘리면 원래 뭐 그렇긴 하지만 끔찍하게도 몸속의 피는 거의 다 빠져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사고 난 차량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폐차 처리됐습니다 자살로 결론나서 사건으로 종결이 됐으니까 증거로서 보존할 이유도 없고 아쉽군요 사고 난 차의 현장 모습을 꼭 보고 싶었는데 박태훈은 대답 대신 책상 아래쪽 서랍을 열더니 주섬주섬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초동수사 당시에 현장하고 차량 찍어놓은 겁니다 사건 기록에 필요한 몇 장 빼고 나머지는 따로 보관해뒀죠 다행히 아직 버리지 않고 있었네요 연정은 사진을 건네받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현장에 출동한 직후 사고 차량과 사고 지점인 절벽 등을 폭우 속에서 촬영한 생생한 사진들이었다 박태우의 성실한 성격을 보여주듯 현장을 입체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도록 구석구석 충실히 찍은 것이었다 경찰이 취사선택해 조리해낸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고 현장에 대한 정보가 담긴 귀중한 자료들이었다 그날 밤에 참혹해 현장이 마치 자신의 기억처럼 스멀스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사진을 한두 장 넘기던 연정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이 사진들 오해하고 당황할 당황할 때가 많았다 아기는 뒷좌석에 고정된 유아용 시트에 태우고 운전했던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엄마 옆에 박태우는 연정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답변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뒷머리를 쓰다듬었다 글쎄요 아마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시트의 벨트가 풀린 거 아닐까요 연정은 사진을 몇 장 더 넘겨 뒷좌석 유아용 시트 부분을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유아용 시트는 아기가 앞쪽을 보도록 시트에 앉히고 그 몸을 X형으로 묶는 시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X반도 시기죠 흔한 거예요 아기 가슴께 벨트가 교차하는 부분 한가운데 버클 보이시죠 거기 위에 크고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벨트가 해제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그만 충격으로 풀려버린 거죠 충격으로 이 버튼이 눌러져 벨트가 풀렸다 연정은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혼잣말을 하듯이 박태호의 답변을 곱씹어보았다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박태호를 상대로 답을 내놓으라고 추궁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사진을 더 넘겨보았다 차체 외부를 찍은 사진들이었다 창문이 나온 몇 장을 이리저리 돌려보던 연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차 앞쪽이 특히 많이 찌그러졌네요 네 20미터 절벽을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연정은 다시 고개를 갸우뚱했다 차가 가드레일을 부수고 절벽으로 뛰어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절벽에서 앞쪽으로 뛰쳐나가는 힘으로 포밀선 비슷하게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지 않나요 그리 높은 절벽이 아니니까 땅에 충격할 때는 달릴 때 모양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비슴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차이 찌그러진 모양에서 차가 어느 정도 속력으로 절벽에서 달려나갔는지도 추정할 수 있거든요 상세한 정황은 엄밀하게는 추측에 불과하니까 수사 보고서에 적지는 않았지만 전 그냥 달리다 떨어진 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관성으로 달리다가 절벽 끝에 일단 걸렸던 거죠 아 조금 전 사고 현장을 다녀왔던 현정은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래서 절벽 끝에 뭉개진 흔적이 있었던 거군요 박태훈은 의외라는 듯이 놀라며 빙긋이 웃었다 변호사님도 아시네요 맞습니다 절벽에 생긴 자국을 보면 사고 당시에 차가 절벽에서 그대로 달려나간 게 아닙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달리다가 절벽 끝에 와서는 힘이 다해서 걸려있었어요 타이어 자국은 끝이 나 있었고 비가 와서 흙이 부드러워진 탓에 밋밋하게 뭉개진 흔적이 남았죠 현장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분석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걸렸다가 아래로 추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떨어질 수 없었죠 거의 수직으로 차 앞쪽부터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게 더 안 좋았죠 벼랑에서 달려나갔다면 돌 위가 아니라 그 앞쪽 바닷가 모래 위로 떨어져 살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랬군요 연정은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들었다 경찰이 제시한 견해들은 대체로 타당성이 있었다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경찰의 설명은 분명히 모순되어 있긴 했지만 진상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연정으로서는 더 캐묻거나 밀어붙일 수가 없었다 이대로 자살로 종결돼 모녀의 한을 풀어주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졌다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연정은 벌떡 일어나 꾸벅 인사한 후 마음의 동요를 숨기듯 급하게 자리를 떴다 경찰관들은 울 것 같은 얼굴로 황급히 걸어나가는 연정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는 듯 동료 경찰관 박태호를 째려보았다 영문을 모르는 박태호는 서둘러 문 밖을 나서는 연정의 뒷모습을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태안반도 태안반도 태안반도까지 내려갔다 왔지만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한 연정은 초조한 기분에 휩싸였다 오후 내내 다른 사건들조차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경찰의 설명을 다 수긍할 수는 없었고 분명히 약점도 있었다 그렇다고 경찰을 능가할 다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더 이상 채집해올 증거도 팩트도 없다 초기 사고현장에서부터 관여한 경찰이 조사한 그 이상의 객관적인 자료를 두 달이 지난 이제와서 구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차에 아기를 태우고 달리다가 손목을 그어 자살했다는 미중이외의 사건인 만큼 사건의 해결에는 상괴를 벗어난 상상력을 동원해야 겠지만 진상은 탁한 안개에 휩싸인 검은 숲처럼 아니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심란해진 연정은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 사무실을 나와 곧장 걸어서 혼자 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피로감이 몰려왔다 어린이 놀이터에 빈 벤치가 지친 연정에게 쉬었다 가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연정은 얇은 하프코트를 구겨지지 않게 쓸어올린 다음 벤치에 앉았다 긴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어스름한 석양 아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옆 벤치에는 아이 엄마 둘이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사고만 없었다면 현지도 지금쯤 엄마하고 저렇게 놀고 있었을 텐데 사진으로 사진으로 봤을 뿐이지만 참 예쁜 아이였지 또다시 백혜령 모녀의 생각이 떠올라 기분은 더 가라앉았다 놀이터 한가운데에 놓인 형형색색의 미끄럼틀이 가장 인기 있는 시설물이었다 남자의 선어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한꺼번에 뒤섞여 내려온 탓에 아래에서 한무더기로 겹쳐 넘어지곤 했다 미끄럼틀 너머에는 크고 작은 철봉 세개가 나란히 줄지어 있고 작은 철봉 보다 더 작은 여자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직구준 아빠는 아이가 내려달라고 보채도 한참 동안 손을 뻗어주지 않다가 마침내 아이가 의왕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야 아이를 내려주었다 철봉 시소가 있었다 둘이 타는 시소를 아이들 셋이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두 아이가 각각 시소의 양팔에 앉았고 밀려난 한 아이는 시소 위를 줄타기 하듯 왔다 갔다 했다 시소는 꾸벅꾸벅 졸듯이 양쪽 땅에 번갈아 방아를 찌어댔다 멍한 시선으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던 연정의 표정이 화들짝 깨어났다 어딘가 화난 사람의 얼굴 같기도 했다 곧이어 연정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초점이 맞지 않는 어딘가를 응시했다 그랬구나 연정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다 그러고는 마침내 왈칵 눈물을 쏟는 것이었다 다음날 연정은 백혜령의 모친 임타분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타분은 딸과 손녀를 잃은 슬픔을 내면으로 갈무리한 채 여전히 침착하고 온화한 모습이었다 해령씨는 운전할 때 휴대폰을 어디에 뒀나요 음 차 가운데 놓고 핸즈프린가 하는 걸로 사용했어요 아이를 태우고 다니니까 항상 안전이 우선이었던 거죠 연정은 역시 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해령씨가 그날 운전석에 탈 때 안전벨트를 맸는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분명히 채웠어요 원래가 해령이는 10미터를 운전하더라도 벨트는 무조건 매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날은 비도 오고 뒤에 현지까지 태우고 가니까 제가 더 걱정돼서 한 번 더 안전벨트를 했는지 확인까지 했는걸요 그랬는데 타분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던 연정은 나지막하게 말했다 어머님 자살은 아니라는 타분은 다행이라는 듯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연정의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해령씨는 해령씨는 그날 밤 어머님 댁에 현이를 데려다 놓고 늦은 저녁에 현지만 차에 태우고 서울로 향했죠 그래요 그렇게 늦은 저녁에 운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는데 비까지 그렇게 오는데 해령이가 부득불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겨서 맞아요 너무나 위험한 운전이었죠 생각해보면 해령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고군분투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외과의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죠 남자들도 견뎌내기 어렵다더군요 월급 의사로 일하면서 아이 둘까지 키우려면 하루도 편히 쉴 수 없었겠죠 보모 월급도 줘야 했고 아무리 비오는 밤이라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서울로 서둘러 운전해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병원 출근 때문에 사고는 밤 10시경에 있었죠 서울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차는 아직 태안반도에 있고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비는 세상을 삼킬 듯이 내리고 언제 서울에 도착할지 막막했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과속을 했어요 경찰 추정으로는 시속 100킬러였다고 하더군요 당시 기상상황에서 그런 길에서는 극히 위험한 속도였죠 심한 비루 거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정도였다고 해요 도로에는 차도 거의 없었죠 실처럼 가느다란 헤드라이트 불빛 두 줄기만 의지해서 어둠 속을 더듬어 달리던 해령씨 차는요 해안가 낭떠러지를 따라 뻗어있는 지방도의 어느 급커브길에서 그만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거예요 경찰이 자살이라고 한 건 그럼 왜일까요 연정은 경찰의 결론이 다시 생각해보아도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감정없는 사실들만을 블록놀이처럼 쌓아올린 거죠 가드레일을 부수고 달려나간 자동차 창밖으로 나와 동맥이 잘려진 운전자의 왼손 추락의 흔적 메스와 지문 이런 것들을 의미 없이 요철만 맞게 조합한 사람이 빠진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기 둘을 가진 엄마가 그 중 만난아이 하나만 뒤에 태우고 빗길에서 달리던 중에 손목을 그어 자살했고 차는 벼랑 아래로 떨어져 아이와 같이 죽었다는 해괴망측한 그림을 그려버린 거예요 물론 경찰이 만든 그 사실의 조합 자체에도 많은 모순점이 있지만요 어머님은 절대로 납득하지 못하셨죠 물론이죠 우리 딸이 그런 짓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성이라는 거 어머니라는 걸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런 의견을 낼 순 없다고 생각해요 해령 씨를 잘 아시는 어머님은 물론 더 그러시겠지만요 해령 씨는 3년 전 남편을 잃었지만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언제까지나 슬픔에 빠져있기보다는 남아있는 아이들을 더 걱정하는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당장 내일의 출근을 위해 비오는 밤길을 달려나온 사람이 곧장 심경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 자살했다 너무 이상하죠 만약 사는 게 힘들어서 아이랑 같이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해도 왜 현이는 남겨두고 현지만 데려갔을까요 현이는 꿋꿋해 보여서 아니면 현이를 덜 사랑해서 제가 어머님 앞에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주제는 없지만 모성이라는 건 여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사 어떤 이유로 현지만 저 세상으로 같이 데리고 가자고 생각했다고 해도 그래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당장 가드레일 앞쪽이 낭떠러지인지 풀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손목을 긋는다 해도 그 다음 순간 차가 앞쪽 낭떠러지로 떨어져 둘이 같이 확실히 죽을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현지를 저승길 길동으로 해야겠다는 의지는 당초부터 없었다고 봐야 맞겠죠 경찰은 해령씨가 하필 달리는 차에서 손목을 그은 건 현지랑 같이 동반 자살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지만 해령씨가 앞쪽 낭떠러지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해령씨가 혼자만 죽으려고 자살을 겨레행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더욱 말이 안 되는 게 그럴 거면 차 안에서 손목을 자를 리가 없죠 혼자가 아니라 뒷좌석에는 현지가 타고 있었으니까요 같이 죽으려 했다면 모를까 혼자 죽으려고 했다면 현지가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듣고 보니 다 맞네요 경찰은 왜 그렇게 생각하질 않았을까요 타부는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경찰과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감히 사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되는 전혀 다른 결론을 요 단순한 교통사고 인거죠 네 사건의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네 말씀드렸듯이 빗길에 급한 마음으로 과속하던 해령씨가 사고를 내버렸던 거예요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는 남은 힘으로 돌진하다가 절벽 가장자리까지 와서야 멈춘 겁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해령씨는 어지간히 놀랐던지 브레이크도 제대로 밟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차는 그대로 나무를 들이받으면서 앞으로 나가다가 절벽 끝에 다달아서는 힘이 다해 벼랑 끝에 걸려버렸던 거예요 마치 흔들바위 처럼 아 해령씨는 너무나 놀라고 겁에 질렸겠죠 아마도 차체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앞뒤로 흔들렸을 거예요 특히 해령씨가 앉은 차체 앞부분은 절벽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으니까 그 공포는 엄청났겠죠 아래쪽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을 거예요 황천 구덩이의 입구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그 공포보다도 해령씨를 더 압도했던 건 뒷좌석 시트에서 죽을 듯이 울어대는 현지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타분은 그 장면을 상상하듯 눈을 감았다 딸아이가 느꼈던 고통과 두려움을 만분의 일이라도 같이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타분의 처진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내릴 것 같았겠죠 거센 빗줄기가 마구 차체를 때리고 흔들었을 거예요 벼랑 끝에 물러진 흙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고 차체는 이미 슬슬 미끄러져 가는 듯 느껴졌을 거예요 휴대폰으로 일단 구조를 요청하는 게 먼저 겠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때의 충격으로 핸즈프리 통화를 위해 꺼내놓았던 휴대폰이 손이 닿지 않는 대로 날아가 버렸던 것 같아요 해령씨 휴대폰은 배터리하고 분리된 채 차 바닥에서 부서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그 상황에서 언제 올지 모를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나았을지 그건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때 해령씨로서는 폭우 속에 외딴 길까지 사람이 오길 태평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심리적으로는요 차는 흔들흔들 했고 자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동시에 자기 실수로 현지까지 죽게 됐다고 극도로 자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더라도 무슨 수를 쓰건 현지만은 꼭 살리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연정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타분을 응시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연정으로서도 힘든 일이었다 타분은 미동도 아는 채 눈을 살포시 뜨고 말없이 연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해령씨는 의사로서 자연과학도의 사고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져 내릴 것 같은 차의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뒤로 옮기는 것만이 현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뒷자리에 현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무게를 한 줌이라도 덜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타분의 눈썹이 다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해령씨는 운전석 창을 내리고 밖으로 왼손을 내밀었어요 작은 손지갑에 넣어놓았던 메스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자신의 왼손 동맥을 깊숙이 잘라버린 겁니다 몸속의 피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앞쪽에 차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늙은 타분의 감은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타분은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앙상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현지를 구하겠다는 일념이었어요 심약한 자살자들이 보여주는 주저은 따위는 없었어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한 번의 메스질로 깊숙이 자신의 동맥을 잘라냈습니다 최대한 빨리 피를 뽑아낼 수 있도록요 피는 분수처럼 솟아났을 거예요 능숙한 외과위에 솜씨니까요 그건 피가 아니라 엄마의 염원이었어요 피는 시커만 벼락 밑으로 떨어져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던 빗물에 깨끗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저도 예전 검사 시절 몇몇 사건을 담당해 봐서 아는데 피가 빠져나간 사람의 시체는 깜짝 놀랄 만큼 가벼워져요 해령씨가 자신의 피무게를 덜어낸 것이 차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소형차니까 효과가 더 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아무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해령씨의 희생이 없었더라도 차는 그대로 버텼을지도 모르고요 그냥 구조를 기다리는 게 맞는 답이었을 수도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야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저도 안타까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나무라보기도 했어요 해령씨는 어머니였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못해 남편을 잃은 뼈아픈 기억을 현재한테만큼은 절대 되풀이해서 겪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죠 해령씨의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옳은 거였는지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을 경험하지도 못한 저같은 제3자가 판때를 굴리면서 그땐 이랬어야 했어 따위로 말하는 것도 오만이겠죠 몇 년 전 미국의 어떤 산하기는요 바위 틈에 팔이 껴서 고립되자 무딘 칼로 한 시간에 걸쳐 자기 팔을 잘라내고 탈출했었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은 상식을 넘어서는가 봐요 너무 불쌍해요 차라리 앞문을 열고 뛰어내릴 걸 그렇게 처참하게 죽다니 네 맞습니다 그 상황에선 그게 앞부분 하중을 덜어낼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해령씨는 필사적이었어요 앞문을 열고 벼랑 아래로 뛰어내려 아기만이라도 살리려는 시도도 당연히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고 후 경찰에서 차체를 조사하면서 운전석 문이 고장나 열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경찰은 추락할 때 충격으로 그렇게 된 걸로 보지만 제 생각에는 가드레일을 부술 때 충격으로 이미 앞문이 찌그러져 고장나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뛰어내릴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균형을 겨우 이루고 있는 차에서 뛰어내리거나 움직이려고 섣불리 몸을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균형이 무너져 차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니까요 해령씨는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건너오는 방법도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안전벨트가 풀려져 있는 걸 보면 그런 시도를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경찰은 자살하려던 사람이니까 애초부터 안전벨트 따위는 안 채웠을 거라고 하지만 어머님이 확인해 주셨잖아요 해령씨는 이때 자신의 몸을 벼랑 아래로 던지든지 뒷자리로 넘어가든지 하려고 벨트를 풀렀던 거예요 하지만 운전석 문짝은 고장나 있어서 열고 뛰어내릴 수가 없고 뒷좌석으로 넘어가려니 아무래도 움직임 와중에 차체의 하중에 순간적 변화가 미치니까 또 불안해지죠 아마도 해령씨는 자신의 몸 전체를 움직이려다가 차의 균형이 미묘하게 무너지는 걸 느끼고 그만뒀을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죠 이대로 있다간 어차피 둘 다 죽일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했어요 절박했던 해령씨는 마침내 몸속의 피를 뽑아내서라도 앞자리의 무게를 줄이자는 무서운 길을 선택 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떨어져 버렸을까요 아마 해령씨가 손목을 그은 후 몇 분 정도는 차가 그대로 절벽 끝에 걸려 있었겠죠 그게 피를 흘려보낸 덕택인지 그게 아니더라도 균형을 잡을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저로선 해령씨가 피를 흘린 덕분이라고 믿고 싶어요 해령씨의 피가 거의 다 몸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부검 결과를 보면 차가 꽤 오래 걸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정말 불운이 겹쳤다고 밖엔 할 수가 없어요 뒷자리 현진은 사고 충격 엄마의 이상한 모습에 겁에 질려 울면서 몸부림 쳤을 거예요 격렬하게 버둥거리다가 그만 자신의 씻벨트를 고정하고 있던 버튼을 눌러서 풀려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현진은 무조건 엄마만 찾았죠 겁에 질려서 엄마는 앞좌석에서 어딘지 평소와 다르게 고개를 늘어뜨리고는 움직이지 않고 엄마가 자기를 구하느라 피를 다 뽑아내 죽음 직전인 것도 모르고 현진은 앞좌석으로 엉금엉금 기어 넘어갔어요 겨우 다정한 엄마 품에 안겼다고 안도한 순간 균형을 잃어버린 차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린 거예요 현진은 30개월이었으니까 10kg은 충분히 넘었겠죠 그만큼의 무게가 뒤에서 앞으로 이동했으니 겨우 균형을 균형을 맞추고 있던 차는 일순간 벼랑 쪽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시소가 무게중심 이동에 따라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요 아이들 아이들 놀이터에서 시소 놀이 하는 걸 보다가 문득 사건의 진상을 깨달았던 거예요 경찰은 땅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현지의 유아용 씻벨트가 풀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땅에 떨어지기까지는 벨트가 채워진 상태였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타박상은 벨트 부위를 따라 난다든가 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지의 부검 결과를 보면 온몸에 무차별적으로 타박상이 있고 뇌진탕까지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벨트가 채워져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면서 벨트가 풀렸다는 경찰 얘기는 부검 결과와 들어맞지 않아요 현지의 벨트는 차가 추락하기 전에 이미 풀려져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벨트라는 안전판을 잃은 현지는 추락으로 도리없이 절명했고 해령씨 역시 과다출혈을 한 데다가 추락씨의 일격이 보태져 사망한 거죠 차창에 들이치는 가랑비처럼 타분에 늙어버린 뺨 위를 연신 눈물이 타고 흘러내렸다 연정은 더 이상 말을 잊지 않고 타분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 타분이 몸을 추스르며 일어섰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려요 결국 해령이는 자살한 거네요 보험금은 달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의료비는 꼭 드릴게요 어머니 어머니 의료비는 안 주셔도 돼요 그건 안 될 말이죠 얼마나 힘써주셨는데 전 그러시면 실비만 받을게요 다만 보험사로부터 받겠습니다 타분은 타분은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정중히 인사한 후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법이란 걸 이 호연정 변호사만큼 믿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연정의 결론대로라면 해령이 손목을 그은 것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아이를 구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서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경찰의 공적인 결론이 바뀌지 않는 한 실제 소송에서는 불리한 것이 현실이었다 상상력이 작용할 여지가 가장 좁은 영역이 법률이다 재판에선 경찰의 결론은 사실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연정이 내린 결론은 아무리 이치에 맞더라도 당사자의 공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연정의 감성적 결론이 통하는 곳에서 답을 찾아야 했다 연정은 검사 재직시부터 알고 지내던 엘신문 법조 출입기자를 만났다 백해령 사건에 대한 연정의 설명을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에 반대되는 가설이라 기사화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기자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라며 눈을 반짝였다 다음날 엘신문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해령의 눈물겨운 모성이야기가 실렸다 남에게 뒤질세라 열심히 세상에 때를 묻혀가던 사람들이 모든 것에 실망하고 등 돌린 뒤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아볼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곳 그것은 어머니였다 이렇게 마무리 지은 백해령 사건에 대한 기자단상 형식의 기사는 모두가 갖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건드려버렸다 경찰의 자살설은 곧바로 부정되었다 네티즌은 댓글을 쏟아내며 경찰의 등 뒤에 숨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생명보험사에 대한 즉각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보험사는 부랴부랴 그날 오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돌려야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현이가 타분을 통해 보내온 편지글 앞머리는 연정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만들었다 엄마에게 네 개간 미스터리 2010년 여름호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도진기 작가는 남성인데도 이렇게 여성의 심리를 묘사를 잘했네요 아마도 법조계 쪽에 지식이 상당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둠의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를 다룬 작품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으로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그런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마지막에 현이가 타분을 통해 보내온 편지글 앞머리가 왜 엄마에게 라고 쓰여있는지 현이가 엄마한테 썼던 편지를 타분님이 변호사가 보도록 보냈다는 얘기인지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좋은 해석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저에게 정답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